게임을 사실 했었어요. 오빠가 지면 피처링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동식생들이 게임에서 져서 피처링을 하게 된 건가요? 져서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제가 졌었어요. 제가 졌는데 그래서 아 아쉽다. 오빠 피처링 받고 싶었는데 이거 했는데 오빠가 어 나 하고 싶다고 나도 하고 싶어 이렇게 옛날에 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노래곡을 받고 노래 분위기를 듣고 동우 오빠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바로 혹시 안될까 이렇게 연락을 했었고요. 에릭오빠랑 에릭남 오빠랑 스피커 보아언니는요. 같은 소속사이기도 한데 원래 옛날부터 친분이 있는 분들이어서 에릭오빠랑 보아언니가 앨범 작업하면서도 보컬적인 면이든지 되게 많이 봐줬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친했었어요. 보아언니도 옛날부터 딥 노래도 봐주시고 항상 옆에서 막 교훈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한 분 빠졌네요. 리키씨는요. 리키씨는요. 사실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저희 매니저의 인연을 통해서 이번에 고맙게도 같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리키씨가 피처링 염두에 누구는 있기는 하셨어요? 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냥 어쩌다가요? 계속 그 노래 조커는요. 누구한테 어울릴까 계속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매니저 오빠가 소개해 주셨어요. 기사님 질문이 지금 대답이 다 된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